그 포스터를 보면 이름이 맨 앞에 나온 작품인 발신제약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좀 주연으로서 좀 어떤 기대나 부담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그 정말 책무가 느껴지실 텐데. 네 형사 포즈만큼이나 참 부담은. 오늘 여름을 갖고.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의식 전혀 아니고요. 당연한 결과 보니까 당연한 어떤 포지션이다라고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. 지금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좋은 장면을 위해서 최소화에서 연기를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 달려온 힘을 통해서 달려온 힘을 수준형 삼아서 그냥 감독님 디렉션 주시는 대로, 텍스트가 요구하는 대로, 작품이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. 그냥 솔직한 대답을 제일 받는 것 같아요. 질문 감사합니다. 좋은 신배우는 진짜 그 영화를 비중을 떠나서 매 작품 그 영화를 정말 혼신에임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신배우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우리 대충 팀플레이 하기 좋잖아. 그 더러운 커넥션 전부 세상에 풍부 될 겁니다. 찾아야지 우리 애도 건너지. 네. unten. 아주bero째. 인싸 hardOT. inco. np. 저어가도 못けれべ entity. onosor пам Wat. 데뷔가. Gottes,ính0신 Isn'tam. cargo. 젊은ها. 벨. 폼. sunshine. 岩아. 어! 계electres.